자, 여러분들 이번 스케줄은 좀 큽니다. 자, 5성 합성 5번, 그리고 장비 각성 승급 4번, 그리고 루비뽑기 8번, 탈연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먼저 합성 먼저 갈게요. 5성 합성입니다. 자, 베인, 유리, 유리, 베인. 5성 합성 먼저 출발합니다. 유리랑 베인, 베인이랑 유리에요. 자, 베인, 유리, 5성 합성, 베인, 유리, 리나. 레벨 40이시겠죠? 합성하셔야겠네요. 네, 리나. 안타깝구요. 한 끗차이. 두번째는 유리엘이랑 조커 갈게요. 유리엘 조커. 같은 치명타 올려주는 애들인데, 유리엘 조커, 조커, 유리엘 합성 갑니다. 지금 10시 47분 가고 있습니다. 아, 소교도, 영웅 자체는 다 좋은 영웅인데, 지금 레벨 다 40일 겁니다. 소교 합성하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룩이랑, 루리랑, 루리랑, 루비, 5성 합성. 40 아니라고, 개이득이지. 루루, 루리, 루비, 루비, 5성 합성합니다. 루리랑, 루리, 니아까지. 자, 영웅 쪽으로는 다 좋은 영웅들 뽑고 있어요, 지금. 니, 황까지. 3엔타. 지금 상당히 분위기 좋아요. 자, 네번째 로즈 백각. 백각 로즈. 5성 합성 갑니다. 백각이랑 로즈예요. 자, 백각 로즈. 로즈 백각은 누굽니까? 헤브니아. 자, 우리 그각의 우리 여신이라고 불리는 헤브니아. 뭐 쓰진 않으실 거예요. 예, 헤브니아. 좋은 영웅이고요. 마지막 5성 합성. 백각이랑 아수라. 아수라랑 백각. 5성 합성 누굽니까? 자, 아수라 백각. 백각. 아수라. 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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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성승급 갑니다 자 각성승급은 지금 5개랑 이미트 1개까지 있네요 자 먼저 마력서 먼저 한번 가볼게요 마력서 각성승급 바로 갑니다 3, 2, 1 마력서 각성승급 갑니다 자 좋은거 나와야 돼요 땅, 땅, 땅 자 첫번째 아 하접선인데 치명타 와 조금 아쉽네요 하접선은 상당히 좋은 부채인데 예 여기서 치명타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쓸 수 있는 무기인거 같아요 네 하접선 두번째는 마법봉 갈게요 마법 각성승급 갑니다 자 마법봉 땅, 똥, 땅 마법봉 자 샤미생인데 치명타 아 이것도 속공이면 쓸 수 있는데 어 샤미생 아 치명타 아 조금 아쉽네요 예 치명타만 나오네 치명장인인가 자 그리고 이제 대검 한번 가볼게 크리스 대검 약공이라서 하는거 같습니다 크리스 대검 각성승급 땅, 땅 자 크리스 대검 야아아악 크리스 와 이거 진화했는데 대박인데 이거 이야 이거 치명 누구듲음 이거 엎어줘야지 뭐 어 크리스대검 아 축하드립니다 게이득 봤다 방금 돈 엄청나게 벌었다 무사우깝니다 자 방어구는 망치는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겁니다 자 무사 각성 승급 땅 자 무사 자 제이브 오늘 맡기장인이었는데 제이브 맡기 와 크리스에 이은 제이브까지 야 세븐나이트 엄청 쏟아집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호연님 10개 선물 또 고맙다고 아이 제가 더 고맙습니다 고맙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각성 승급 갑니다 무사 옷이에요 한 번 더 땅 땅 이번에는 자 이번엔 평타 음 최생이긴 한데 일단 드레스 네 뭐 안쓴 애들한테는 줄순 있는거 같습니다 네 줄순 있는거에요 음 자 그리고 루디 방팬데요 이거는 육성이네 이거는 그냥 어 갈게요 땅 이거 하는거 맞나 땅 으 자 다시 한 번 무사로 이거 다시 한 번 각성해야지 어 무사를 한 번 띄워주므로써 다시 한 번 만들어라 이거지 어 어 무사를 다시 한 번 만들어라 이거지 평타정도는 일단은 뭐 쳤다고 보고 음 자 그리고 이제 루비뽑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이라이트 루비뽑기 7연타 아까 8연타라고 말했는데 7연타 수정할게요 7연타입니다 7연타 갈게요 첫번째부터 3 2 1 루비 뽑기 갑니다 중요합니다 정말정말 중요해요 자 첫번째 루비뽑기 자 골카가 오늘 다 쓴건지 아 시작이 반인데 어 아니지 액데미지 어 애청자님 탓 괜찮아 처음이니까 어 7연타는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확인 벨라 아 여자사왕 린 나오려나 아 자 사라 퍼즐 퍼즐이라도 맞추는게 뭐 음 자 일단 첫번째는 조금 난감했고 두번째 갑니다 두번째 루비뽑기 갑니다 스타님 어서오세요 자 두번째는 많이 나오게 골카 한개 두 개 일단은 골카 두개 자 이분 퍼즐도 깨야되기 때문에 루비뽑 하시는 것 같아요 첫번째 카드부터 오픈 퍼즐이라도 깨자 자 첫번째 테오 말고 찡 떼 어 이거 구형지 이거 찡떼 어디야됩까 지금 자 두번째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는 오 쌩이 아닙니까 이거 찡떼 감사 게이드 로즈 오 셩까지 어어 오 오 셩은 좋지 스읍 오 오 생 축하드리고 마지막 세번째 카드 오픈 자 지크까지 이번에는 조금 평타 하타 정도 에 오케이 이 정도 보구요 찡따오랑 로즈는 축하드릴게요 네 자 세번째 루비 뽑기 갑니다 자 세번째 자 골카 한개 두개 자 이번에도 골카는 자 두개였구요 첫번째 카드부터 확인합니다 자 첫번째 아 첫번째는 이장 얘는 퍼즐 아닙니다 첫번째 이장 나중에 어 키우셔야죠 두번째 소녀공 요요요요요요 자 레벨 40 일단은 뭐 이제 환생으로 린이 나온다고 합니다 환생으로 이제 린이 나온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축하해야되잖아 자 쏘노공 오랜만에 사왕 하나 뽑는 무빙 아닙니까 여러분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한번 예 해주시구요 자 가자 환생 린 포함입니다 이제 예 예 이벤트 보세요 마지막 카드 오픈 자 퍼즐 진 자 퍼즐 진 오케이 퍼즐 진 자 세번째는 거의 대박쳤구요 오기랑 비슷하게 생겼네 자 네번째 갑니다 네번째 루비 네번째 맞죠 네번째 루비 뽑기 갑니다 자 네번째가요 자 골칵 자 네번째는 별로 아닌데 확인 니 황까지 네번째 니 황 어 영웅적으로 나쁜건 아닌데 일단은 뭐 개수가 좀 아쉽고 다섯번째 루비 뽑기 갑니다 자 다섯번째에요 자 다섯번째 자 골카가 야 뭔데 이거 아니 왜 골카가 안나와 퍼즐 해야되는데 와 미치겠네 진짜 와 또 계란 오늘 세번째 계란인데 이거 와 확인 아 얘는 퍼즐 아니야 얘는 퍼즐 그냥 하면 나오는 애잖아 공함 여섯번째 루비 뽑기 갑니다 자 여섯번째 자 골카 한개 둘개 세개 다섯개 다섯개 별이 다섯개 자 별이 다섯개 골카 다섯개 이때까지 계란 나온거 한번에 갚아줍니다 계란 나온거 한번에 갚았지 아 오케이 터졌다 자 퍼즐가자 퍼즐가야돼 확인가자 다섯개 연속으로 4개 와 좋다 자 계란 없던걸로 할게요 첫번째는 아리스타 두번째는 밍밍 자 세번째는 초소 아 어 자 리니라고 하고 초소는 나와야되는데 초소 자 네번째 아 아 구영지 이거 재갈 먹어야되지 않습니까 구영지 이거 퍼즐 아닌가 이거 이거 이득 아닌가 재갈 아닌가 이거 자 재갈 자 그리고 재갈 아니에요 자 다섯번째 유이 아 마지막 누굽니까 강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골카는 이렇게 많이남았는데 이럽니깐 아 마지막 가볼게요 마지막 루비뽑기입니다 3 2 1 마지막 루비 뽑기 갑니다 자 제발 골카와 와 골카와는 평탄을 쳤어 이번 루비 뽑기 3개 자 골카와 3개 좋고 첫번째 카드부터 오픈 누굽니까 누굽니까 에스 파다 별이 5개 자 파다 오쌩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레이드하세요 호야님 두번째 슈피 레기 세번째 태워 제 지크 별이 5개 자 레이드 또 하세요 지크 오쌩 지린다 5성 2개 자 마지막 카드 오픈 이 레이드 하세요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